아, 우리 철종이 나오기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. 지금 함정을 파신 겁니까? 종전의 선정 포부가 진짜 일 줄이야. 제 차례입니까? 발 뽑아요. 만약 누군가 점수가 불량의 꼬투리가 잡힌다면 모든 걸 혼자 덮어 쓰고 가는 겁니다. 빗문을 빼어내도 김병인의 세력이 커지니 어쩐지 제자리 걸음입니다. 철종이가 성공하면 200년 후에 세상도 변하겠지? 내가 편이 된 이상 넌 이기게 돼 있어. 나한텐 비장의 무기가 있거든. 난 미래를 알아. families은